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나 잊혀질까 두려워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쥐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개의 맘껏 감카와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가둬 395년 내내 방어하는 내 영혼을 준 자기를 잡은 데스패러 몰아치는 허리케일 졸라면은 허리끈에 방감은 상실하고 기리리드 소리꾼 내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너나와 싸워 그녀가 떠나갈 듯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와 이거 왜였다고? 왜 어떻게 하나? 심장이 여러분도 최고였던 사람 그리 일본이 죽고 사는 게 아니야 매일 매일 너무나도 두려워 매일 데이 누구나 죽어내줘 언제나 외톨이 맘에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야 대박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두 개는 막혀 야 나 되게 미쳤다 와 근데 어떻게 보였어? 야 미쳤다 야 나 그걸 다 못 외웠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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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